여러분들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만 그 부분을 자소서에도 녹이실 수 있고 그리고 면접 답변에도 녹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번 자소서 항목은 2가지 항목이며 1200자까지 그래서 지금 항목에 어떤 부담이 좀 큰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자소서 항목 자체를 제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어쩌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아는 거를 다 써넣을 만한 그런 항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업 공부한 부분을 응용해서 어필하시면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어요. 그 점은 제가 이따가 항목 분석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자소서에 실제로 기업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목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공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주시는 거, 국민연금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처한 어떤 위기, 기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보셔야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드러나거든요. 그게 바로 기업에서 생각하는 기업 분석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최근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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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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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우수한 모임을 거두고 있고, 최근에는 파라가의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을 했으며, LH와 뭘 만들어서 지금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줄글로 읽는 식으로 답을 말하는 게 기업 분석이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것. MOU라던가 혹은 협약 같은 것들을 많이 맺으면서,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당위성을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께 그런 상담을 해준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개방을 함으로써, 최근 정말 창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실제로 상권에 관련된 분석이라던가 빅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 가치, 그리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만드는데 국민연금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관련된 소득 보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민간경제 활성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견해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적인 역량, 이런 관심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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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들을 모두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기업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쓰시는 분들은, 난 알고 있어요 라는 포인트로 기업 분석을 하신다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나는 기여할 수 있어요 로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인 거죠. 왜냐? 국민연금공단, 이게 중요하죠. 금리라던가 어떤 이자율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이건 굉장한 위협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연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만 원씩 월급을 꾸준히 내서 연금을 낸 사람이 나중에, 연금을 수령을 할 때는 월 40만 원씩 받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용돈연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러한 구조를 조금 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나다. 이 포인트가 바로 기업 분석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제시를 해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제시가 결국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치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신사업의 비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가장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고,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걸 자소서에 녹여내시는 게 기업 분석의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어 포인트, 이 기어 포인트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요. 직무에 관련된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가 10%고 나머지 90%가 지식이나 경험 역량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열정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국민연금공단은 준비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열정만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 50, 준비 50이면 준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린 열정이 있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을 뽑겠어라는 거라면 국민연금공단은 신뢰, 중요하죠. 수치, 중요한 거잖아요. 수치,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단,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된 사람들 안에서 열정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포인트로 채용 전형을 지금 이렇게 뽑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별화가 되시려면 자소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들끼리의 어떤 리그랄까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탈락 1순위인 거죠. 준비가 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준비도 됐고 열정도 있다는 걸 어필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직무에 대한 적합도 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네의 신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국민연금공단. 나는 이런 이런 조직이 되게 잘 맞아. 조직과 잘 맞는지에 대한 적합도. 마찬가지죠.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니까 팀 생활하는 거고 계속 협업해야 되고 민원도 상대해야 되고 다른 유관부서라든가 협업기관이라든가 연락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결국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 생활 적합도. 뭐 여기에는 윤리의식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개인성취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 무시 못합니다. ICT. 그렇죠. ICT 인공지능 분야.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될 텐데 공단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 오래 다니려고 입사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래 다닌다라는 기준 하에 나는 이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기금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트렌드를 읽어서 내가 이걸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도 해보겠다. 공부 사항들. 자격 조건 중요하길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이 자격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개인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8박미인처럼 4박미인을 원하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지식 기본 옵션. 그 다음 우리 기업에 잘 맞는 사람인지 우리 기업은 이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잘 맞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할 수 있는지 4가지 각도. 다 평균 이상인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이번 국민연금공단 채용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공단. 신뢰 중요하죠. 신뢰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행동증과 명확도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이 있는지. 특히나 자수상목 보시면 1200자잖아요. 1200자라는 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쓰셔야 되고 에피소드가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에피소드를 막 쓰시다 보면 본인이 인성평가도 하잖아요. 인성평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쓰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경험했던 내용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자수서의 어떤 평가 척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닌지 그냥 공수표에 날리는 건 아닌지 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일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어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평가 척도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머릿속에 거의 박아 두셔야 돼요. 아 이러한 척도로 기업이 나를 뽑는구나. 한마디로 우리 기업에 소속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같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수서를 쓰실 때 제안을 하셔야 되죠. 난 여기 조건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너네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자수서의 포인트다. 제일 굵직한 포인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공단 캐릭터를 잠깐 정도 분석을 해본다면 실제로 인재상이 나오죠. 여기 행복인 같은 경우도 같이 추가가 되는데 자수서에 있는 항목만 지금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우선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쵸. 국민을 튼튼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많은 분들께 연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많이 걷고 그리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집단. 그렇기 때문에 신뢰, 명확도, 효율성 정말 중요하겠죠.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창의인. 사회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바로 자기개발 포인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될 수 있겠고요. 전문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개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같은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소통인. 당연히 중요하죠. 배려하고 공감하는 소통인. 소통. 창의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에피소드가 많으실 텐데 그 에피소드 찾는 법은 같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 자, 모두가 누려야 하는 그런 기금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고요. 신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죠. 믿고 내가 맡길 수 있어야죠. 큰 목돈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목돈일 수도 있거든요. 목돈이 계속 나가고 지금 혹자는 우리가 기금, 언제는 지금 기금이 고갈이 돼서 결국에는 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부담을 이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며 이 당위성을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 원, 이만 원이 더 올라도 낼 수 있는 그렇지, 믿고 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게 이제 행정 쪽이나 사무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내셔야 되는 역할이겠죠. 자, 그 다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 이 서비스 강화에는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출 같은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윤리의식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요. 핵심 가치는 공유, 신뢰, 열정, 책임, 공정함입니다. 자, 결국에는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효율성 있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스템과 기술에 맞춰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걸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자,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유출에 관련된 그런 위험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개발, 기술적인 결함이라던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중 하나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개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데이터 활성화로 인해서 민간 경제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국민의 사회 취약계층, 그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자, 그리고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을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측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최근 이슈들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정보라던가 돈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뢰 포인트에서 더 필요하겠죠. 자, 초고령 사회 저출산 이게 가장 직면한 큰 위협인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실제로 이 수업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결국에 여러분들 필기 보시고 하시려면 수업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왕이면 수업 분석하실 때 그냥 기회 뭐, 강점 뭐, 위험 뭐, 그리고 약점 뭐 이렇게 그냥 줄글로 메우듯이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도출하실 수 있게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로 강점을 살려서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거 마찬가지로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 이거 미리 정리를 하시고 나서 자소서를 쓰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관심 더 많아 보이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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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